어? 누구지? 네 나가요 바비가 집에 있으려나? 바비 집에 있어? 누구? 어? 이사벨라! 무슨 일이야? 바비 나 마트에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쌍둥이들 좀 잠시만 봐줄 수 있어? 뭐? 어? 이사벨라! 나도 지금 마트에 가는 길이야! 어떡하지? 아...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안된다고? 아 어떡해! 우리 쌍둥이들 데리고 마트 가면 내가 잠을 하나도 볼 수가 없거든! 아 어떡하면 좋지... 어? 이사벨라! 마트에 간다고? 우와! 쌍둥이들이다! 엄마! 엄마! 쌍둥이들! 토미랑 제가 돌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돌볼게요! 어... 바비... 아... 바비... 엄마 잘 갔다 와요! 엄마 잘 갔다 와요! 점프! 점프! 오예! 잘한다! 이렇게? 어... 오늘 컨디션 좋은데?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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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ș? 태피... 왜 그래? 배고파? 간식 줄까? 으! 냄새! 누나! 아기 동상고 같아 아우 기독하다 누나 아기 기저귀 갈아야 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지우기 누나는 지금 바쁘다 자 여기 기저귀 있고 그 다음엔 뿔티슈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와 네 응가보다 더 크다 아니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동을 싸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치우지 내 손에 똥 묻었죠 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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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와줘 젤씨 젤씨 빨리 가져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가라고 빨리! 빨리! 오지 마라! 어떡해! 이제 다 씻었다! 손에서 아직도 똥냄새 난다! 자, 누나가 깨끗하게 거품 모국 시켜줄게!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우와! 너무 많이 뿌렸나? 자, 얼굴도 닦고, 머리도 감아야 된다! 완전 귀여운데? 뽀득뽀득! 깨끗하게! 여기도 씻고! 우와! 대피! 네 얼굴에 얼굴 잔뜩 묻었다! 자, 그럼 다 씻었으니까 빨리 가볼까? 토미! 빨리 가서! 드라이기 가져와! 뭐? 싫어! 왜 자꾸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누나가 가지고 와! 응? 응? 로션이 어딨지?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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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피! 잘했어! 잘했어! 넌 역시 천재야! 아! 그만해! 간지럽잖아! 아! 베이비 오일로 먼저 발라줘야지! 얼굴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다리에도 발라줘야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바르자! 바르자! 왕창 발라주자! 너도 바르고, 다리도 바르고, 다리도 바르고! 오! 반짝반짝해졌는데? 자, 뒤비 돌아봐! 등에도 바르고, 귀여워! 엉덩이에도 바르고, 이번엔 로션을 발라줘야지 바르자 바르자 왕창 발라주자 로션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거야 오! 이 정도면 됐나? 자 둘째 너도 바르자 바르자 왕창 발라주자 얌전히 있어야 돼 얼굴에도 바르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분도 발라줘야지 분을 발라야 엉덩이가 뽀송뽀송한 거야 자 형아가 엉덩이에 분 발라줄게 누구 먼저 발라줄까?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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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도 바르고 저비도 바르고 더미! 쌍둥이들 뭐하고 있는데? 히익! 업무! 압수수수! 야 더미!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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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왔어? 히히 내가 애기들한테 로션도 발라주고 푼도 발라줬다 나 잘했지? 히히히 이거 봐라 히히히 내가 왕창 발라줬다 히익! 아 어떡해 다시 씻겨줘야 되잖아 야! 야 토미 너 이게 뭐야? 이리 와봐 너 머리에도 묻었고 얼굴에도 묻었어 자 누나가 좀 닦아줄 테니까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엄마 칭찬이잖아 큰일 났다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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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우 간지러워 내 얼굴에도 부겨나? 어? 어떻게? 엄마랑 이사벨라가 왔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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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들이 뭐 하길래 문을 안 여는 거야? 바비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아하 이사벨라 어 왔어요? 하앗 아니 어? erzäh cra부 лично 무슨 일이 있었긴거니?? 아 꾸꾸꾸게요 그 이 뭐냐면요 아 이지 그 좀 Denver Practition S 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